세로 모듈도 지원이 되는구나, 브이비 처음에 화면 안 뜨나? 누구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음 이거 음 음 음 음 곧 티켓팅이에요? 오늘인가 티켓팅? 티켓팅 오늘인가? 오늘이에요 티켓팅? 목요일? 이틀 뒤네 3일 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니지 전에도 얼마 전에도 했었지 단체로 아니 되게 이렇게 온 거는 최근에 이제 했던 외부 작업들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저기 아마 박지민일 거예요 찐 라이브를 오랜만에 그러네 아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테이 얼라이브도 나왔었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 얼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콘서트 기대된다 콘서트 기대돼서 저도 거의 2년 반 만에 한국에서 하는 건데 한국 콘서트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 함성 금지랑 이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에 스튜디오 투어요? 저번에 한 번 하지 않았나 봐? 지금 머리 좀 많이 길었죠 언제 길러보나 싶어서 길러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멋진 거야 그렇게ань게 하죠 이렇게 왔죠 항상 웃는 게 있어서 정말 잘 알아봐 제가 음역할 때 이제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잘하게 된다고 진짜 진짜.. 그건 정말 그냥 아니 그 경우에 오늘 콘서트를 못 보신다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콘서트 재밌을 텐데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했어 콘서트 첫 도전 이런 분도 계시고 티켓팅... 이번에도 특히나 또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티켓팅한테 조금 차분하게 해도 될 거 같아요 긴장 안 하는 비법이 있나요? 그냥 뭐 그냥 평소대로 그냥 메뉴 고른다 생각하고 이제 티켓팅 내일이 시험... 내일이 3월에 시험을 치나? 오늘 이제 스테이 알라이브가 아닌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뭐 딱히 뭘 이야기를 안 했던 거 같아가지고 방탄은 좋겠다 방탄 콘서트 갈 수 있어 쟤는 매번 가죠 스테이 알라이브 뭐 정국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작업은 꽤 예전부터 좀 했었던 거 같았는데 이게 릴리지 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냥 비트 만들고 멜로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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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쓰고 받고 해가지고 이따가 릴리지 날짜가 딱 찍히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게 가사를 미국에서 썼던 거 같은데 미국 도착해가지고 그 엘레이콘 전에 비행기에서 쓰고 비행기에서 두 개에서 쓰죠 그 걸 온 마이 드림이랑 이거랑 걸 온 마이 드림은 좀 빨리 릴리지가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거기 가자마자 다음날 녹음을 했던 거 같은데 도착해서 다음날인가 녹음했던 거 같고 생일날 뭐 하냐고요? 생일날 다음날이 공연이라 뭘 뭘 할 거 같은데 이거 가사는 그 스티어 라이브 가사는 다 제가 쓴 건데 아무래도 그 웹툰이다 보니까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그래서 한 3화, 4화까지 보고 썼던 거 같은데 약간 그 만화 OST를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진짜 피곤해 보인다고 저 안 피곤한데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비하인드를 불러달라고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뭐가 있지? 아 일단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지 노래를 쓸 때도 그 키가 이 벌스랑 그니까 벌스에 맞추면 이제 후렴에서 키가 너무 너무 높아져버리고 그 그 후렴에 맞춤에 또 벌스와 나아지는 좀 되게 이 왔다 갔다가 많은 곡이었는데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녹음 그때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국이가 녹음할 때는 어차피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믹스 넘기기 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뭐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재녹음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갔던... 갔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국이가 참 재능이 많은 친구죠 요즘 근육 트레이닝 하고 있느냐였죠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잘, 잘 하지는 않네요 뭐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 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스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3월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라서 뭐 안 다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좀 다른 나라를 또 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 진짜 상황이 딱 좋아져가지고 이번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평소 죽은 기장 사이즈보다는 좀 작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그리고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극장에서도 뭐 보고 그니까 2년 반 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막 행사도 많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반 사이에 참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콘서트 못 가면 죽은 분이상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벨가스 콘서트요? 벨가스 콘서트 좀 기대돼요 거기 스타디움, 새로 오신 레이더스 스타디움 엘리지안트인가? 너무 멋있더라고 스타디움 자체가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스테어라이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다 콘서트 이야기밖에 없네 오늘 녹음했냐고? 아니요 녹음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오빠 어쩔 TV 아냐고요? 알아요 어쩔 TV 봤어요 그거 저쩔 TV 어쩔 TV 뭐 이런 거 스티어 라이브 인터스포에서 작업한 건가요? 네 그거 그때 작업을 하던 곡이죠? 근데 전곡이 멜로디는 안 들어왔어요 봄보야지 시즌5를 찍는다면?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봄보야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던 거니까 양성욱 건강이 나빠졌냐고? 아니 저 똑같은데 평소랑 곡을 만든 계기? 스티어 라이브는 그냥 곡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피부에 무엇을 쓰냐고요?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 피부에 무엇을 쓰냐고요? 저는 스킨도 안 발라요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라 다 가고 싶어요 진짜 다 가고 싶어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티켓팅이 내일인가? 모레 아닌가? 오빠 점점 젊어지는 중 서른입니다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6학년 올라가는데 응원을 6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 그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6학년 생각해 봐야 할 듯이 그런데 브라질은 딱 12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다 하시겠네요 머리를 더 길러라는 분이 계시고 머리를 좀 자르라는 분이 계시고 저와 생일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 십자인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진짜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십자인대면 그래도 운동 가질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잘하셔야 돼요 십자인대면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교 수술 숙제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가세요 뭐 숙제 중요하지 숙제 중요하지 저는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요 저는 양성이었던지 거의 한 세 달 지났는데 저는 각자의 부주의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다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사진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피드 꾸미기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진을 진짜 잘 안 찍어서 평소에 되게 그 인스타의 그 감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홀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멤버들끼리 인스타 이야기 가끔 하죠 그 호비 애들이 호비를 진짜 잘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돼가지고 30분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아직도 저 밟고 댕기냐고요? 네 집 가면 막 그... 산책 가자고 옷 물고 오는데 맨날 옆에서 자요 제 옆에서 운전할 때 자신감을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운전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아니요 제가 매일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다 오겠군요 아직 밥 안 먹었습니다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 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오늘 단식하고 있었어요 요즘 커피는 다 디카페인 위주로 먹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 되게 연하게 타서 먹죠 운동하고 고맙지 운동하고 고맙지 오늘 30분 됐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대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파두부 덮밥 맛있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예정된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보려고 왔었어요 어느정도 여러분들 콘스틱 해팅 잘 하시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생일 때 또 봐요 또 생일 때 올게요 안녕!